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항합성효소증후군 환자분 경과를 최근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치료를 시작하신 분, 항합성효소증후군, 항합성효소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 희귀한 자가면역질환 중에 하나다. 폐와 근육에 침범하는 증상이 특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식단 아주 잘해주고 계시죠. 현미밥, 비빔밥, 그리고 실내에서 근력운동을 하셨고, 한국은 6월 22일 토요일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실내에서 근력운동을 하시고, 항합성효소증후군, 항체를 조절하는 면역조절환약을 이외에 드시면서 폐에 침범하는 증상이 특징적이라서 숨이 차게 되고 점점 붓는대요. 이분이 붓기가 빠지면서, 지금 15일 정도 경과가 되는데요. 치료가 시작한지. 숨쉬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폐활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폐의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 폐에 침범된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전신경화증에서 폐에 침범한 분들이 한의약 치료 후에 좋아지는 경과하고 동일하죠. 숨쉬는 게 좋아지고 있으면 폐의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 폐활량이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폐에 침범한 염증 상황이 줄어들고 있다. 폐의 조직이 좋아지고 있다. 재생되고 있다. 계단 오르는데 약간 좋아진 기능입니다. 계단 오를 때 폐의 기능을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폐활량 체크를. 계단 오를 때 좋아진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폐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므로 이분은 향후 예후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항압성 효소증후군 그리고 폐의 침범한 전신경화증 모두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서 폐기능을 회복하고 폐활량이 좋아지고 숨쉬는 것도 줄어드는 폐의 침범한 염증을 해결하는 한의약적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